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아요 구독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윤서입니다 제가 성대모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7H 성대모사 네 일단 잠깐만요 지금 누가 보냈는지 일단 문자 여기 지금 핸드폰이 열려져 있거든요 일단 좀 현지에서 확인 이거는 틀린 현지인가? 섞었어요 거짓말이다 네? 날론즈 성대모사? 무슨 날론즈요? 가성날론즈? 나이스 똑같죠? 가성스파이크 가성스파이크 진짜 어려운데? 아니 그게 저도 아직 모르거든요 가성스파이크 선대모사는 저는 아직 녹음 못했거든요 해볼까요? 틀린 심장 아 까먹었어 아 까먹었어 와 까먹었어 진짜 와 진짜 까먹었어 와 근데 태우 가성 나올지도 몰라요 자 일단 어쨌든 일별 실패 가성스파이크 실패이고요 가성신 네 할 수 있습니다 와 까먹었어 가성니야? 왜 이거 한 끼 아니야? 왜 살 거야 어찌 각성예반? 쉬워요. 너 나의 차이를 보지마. 이게 지금 저는 남자 상대모사밖에 못해요. 근데 솔직히 리메이크 돼야 할 사람 캐릭터는 바로 각성 유신. 각성 유신이 지금 리메이크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각성 유신이 리메이크가 하나도 안 돼. 내 운영자님들이 바꾸셨는데 지금 보고 계셨어요. 난 이제 상대모사가 좀 좋았었어. 네. 그리고 내 최고가 나이도에 각성 유신이 지금 해물게요. 내가 오다갈 동네 목소리가 하고 분명히 당연히 사람이 있다냥 너 이리 와 감히 막 싫어해서 마친 거 뭐 그런 거 댓글을 넣어야지 네.. 니가 먼저 신고를.. 니가 먼저 했다냐? 니가.. 내가 잘못한거야? 내가.. 니가 더 잘못한거야? 시.. 진짜.. 응? 아이고.. 니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싫어요 왜 신고씨 뭐 그런거.. 만약에 내.. 눌러주세요 뭐 그런거? 이거 댓글로 여쭤어? 이 자식이..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날까부러? 이렇게 날릴거야.. 이렇게 날릴거야.. 그러면.. 응 알아 봐! 뭐 그런거.. 눌러주신나요? 참.. 부탁드릴게요.. 그 한명만.. 어쨌든.. 좋아요.. 구독.. 앤..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